자, 낙지, 삼겹살, 새우를 일컬어서 낙삼새. 네, 근데 이건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어디 부산에 갔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사실 낙지에다가 삼겹살 넣으면 낙삼새고요. 새우 넣으면 낙지에다 곱창 넣어서 새우 넣으면 낙곱새고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오징어들 하면 오삼새네요. 그렇죠. 그럼죠. 문어넣으면 문삼새고. 문삼새. 묵곱새고. 사람 이름이 이름 같아요. 그렇죠? 네, 재밌게 가져갈 수 있어서 정말 그 음식을 제 이름에서 듣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죠. 자, 맛있고 건강한 재료가 다 들어가는 바로 이 낙삼새. 맞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가을에 보약이죠. 타올이 많이 들어있어요. 낙지. 그래서 아주 정말 더할 수 없는 소가 벌떡 일어난다는 그런 낙지고요. 낙지를 사실 때는요. 이렇게 일단 윤기가 나고요. 암갈색이 있고 살이 탄력이 있고 이렇게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건 조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요거는 암갈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빨간 빛이 도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시고 일단. 냄새를? 네. 냄새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런 걸 고르시면 맛있는 낙지 드실 수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저는 밀가루에다가. 바락바락. 네. 이렇게 바락바락 주무른 다음에 마지막 소금물이 흔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자르는데 사실요. 우리나라 낙지는요. 그렇게 막 굵지 않아요. 이렇게 좀 가늘다라는 게 더 감칠맛이 있어서 맛있긴 하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불에 닿으면은 오그라드니까 듬성듬성 썰어주시면 되죠. 그럼요. 기분 나는 대로 썰으세요. 이건 몇 센치 몇 센치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먹기 좋은 크기. 아기들이 있으면 조금 잘게 해주시고 어른들이 드실 때는 한 4, 5 센치 정도. 자, 싱싱한 낙지는 이렇게 손에 이 빨판이 딱딱 붙죠. 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드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삼겹살을 조금 준비할 거예요. 삼겹살이 들어가면 지방이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맛도 주는데 이렇게 꼭 종이를 받쳐서 이렇게 핏물을 빼낸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오겹살은 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게 들어가야 이제 낙지는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지방이 조금 있는 삼겹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자, 청주. 네. 돼지고기 하면 꼭 누구나 생강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강보다 청주가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고기를 부드럽게도 하고 잡냄새도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주물르면 청주가 스며들죠. 고기에. 그런데도 참기름을 딱 한 작은술만. 참기름이 들어가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봬두면 이게 삼겹살에 누린내 없어지고요. 소소함이 함께 가죠. 어머나, 어머나. 또 삼겹살에 참기름 들어가는 거 처음 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놔두시고요. 이제 저는 새우는 머리까지 해서 한 10원 센치 정도 되는 중화를 썼어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내장 이렇게 다 빼내고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준비를 해뒀어요. 이건 다른 거 뿌릴 거 없이 레몬이 있으면 조금 한 장 쓸어서 이렇게 놔두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낙삼새는 끝난 거죠? 준비됐어요. 낙삼새 준비하려고요. 네, 주연은 됐고요. 이제 그 옆에 들어가는 조연들이 함께 가는데 이 녀석들이 함께 가야 맛을 내죠. 그래서 배추를 좀 넣을 텐데요. 배추는 줄기 부분을 이렇게 따로 따로 썰어놓을게요. 그리고 배추는 이렇게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조금 이렇게 또 따로. 따로. 네. 이 배추가 들어가야 시원한 맛이 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배추가 점점 더 맛있어질 시기인 거죠? 그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등장할 때까지는 이제 배추가 달아지죠. 여름 배추가 조금 맛이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알아요? 아, 저희가 최흡이 하면서 배웠거든요. 아, 진짜 맞아요. 여름 배추는 당질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거칠어져서 당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단맛이 적어요. 섬유질은 거칠어지고 당질은 떨어지죠. 자, 이렇게 파도. 네, 파도 한 1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송글송글 썰어놓고요. 자, 이거 양파예요. 이것도 좀 큼직큼직큼직 이렇게 썰어놓죠. 네. 이제 맛을 내려면 또 매운 장이 있어야 되겠죠? 양념장이 중요하죠. 제가 오늘 여기에 낙섬스에 들어가는 매운 장을 알려드리는데요. 요거 만들어 놓으시고요. 제육볶음도 하세요. 오징어볶음도 하세요. 생선 절일 때 양념도 하세요.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만능으로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양념장이에요. 자, 볼 하나 주시겠어요? 큰 불을 드릴까요? 자, 고추장하고요. 이건 한 단지 만들어 놓으시고 쓰시면 너무 좋아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하고요. 고춧가루를 동량을 넣으시는데 부피로 동량을 넣는 거예요. 1대1 비율로. 네, 무게로 넣는 게 아니라 한 컵이면 한 컵. 네, 같은 무게로 넣으시고요. 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거 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한 단지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아주 편하게 오늘 일주일 체옵에 다 본 거 다 보다도 이게 난 더 좋아. 이게 최고죠. 그럼요. 넣어놨다가 뭐든 사용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여기다가 진간장이에요. 좀 넣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파인애플. 파인애플. 네, 파인애플 간 거. 이거는 숙성을 도와주려고 넣는 거예요. 저는 배를 넣는 건 많이 봤는데 파인애플은 좀 생소하거든요. 파인애플은 구연산이 많아서 이런 제육볶음이나 이걸로 생산할 때 부드러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넣고요. 여기에 이제 아주 특별한 맛내기 방법이 들어가죠. 이제 비법 나오죠? 이거는 표고버섯을 제가 갈았어요. 많이 바짝 말려서 갈은 표고버섯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 표고버섯 가루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맛을 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럼요. 이 멘트를 기다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생강을 즙만 넣지 마시고 건지까지 조금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생강의 3배 정도의 마늘을 넣으세요. 마늘. 네. 마늘은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양을 할 때는 마늘을 많이 넣으면 발효돼요. 근데 약간 씌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적당히. 고추장의 한 컵이면 고춧가루도 한 컵이잖아요. 그럴 때 마늘을 한 큰술 반 정도. 한 큰술 반 정도. 네, 근데 취향대로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넣으신다면 이제 비법이 하나 있어요. 아, 또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낙지볶음이나 이런 볶음에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놔두면 수분이 생기잖아요. 낙지볶음은 또 수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넣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게요? 이게 밀가루는 아닌 것 같고 전분가루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죠? 이거 전분가루 넣으면 미끌거리죠. 이거 찹쌀가루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찹쌀도 당질이 많아서 쌀가루보다는 많이 단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는데 이거 왜 넣어주게요? 아까 말씀하신 걸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낙지에도 물이 많이 생기고 양념에도 물이 생기니까 혹시 수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요.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해서 삭혀드시면 아주 할 때마다 굳이 뭐 농말가루 어디 있어? 쌀가루 안 찾으셔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자,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념장에 찹쌀가루를 함께 넣어주시게 되면은 재료를 볶을 때 생기는 수분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저는 물엿 넣어요. 물엿은 사실은 조청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물엿은 두고 쓰기 위해서 물엿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오랫동안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청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포인트예요. 잘 외워두세요. 청주를 미리 섞으면 씁쓸한 맛이 돌아요. 근데 물엿을 넣은 다음에 섞으시면 물엿이 단맛을 주니까 청주가 들어가도 이렇게 괵물처럼 괴이지 않고요.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단맛을 줘요. 이렇게 되면 보관 방법 기간도 길어지고. 그럼요. 맨 나중에 물엿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청주 넣으시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이건 너무 맛있어요. 한 일주일은 거뜬히 넘길 수 있겠네요. 이게 일주일이 뭐예요. 이거 있으면 이특씨 혼자 사시는 분은 이거 한 달도 되실 것 같은데. 그러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팬을 조금 달궜어요. 일단 이렇게 주물팬을 오늘 쓰는데 재료를 속까지 있게 해줘서 아주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강점이 있거든요. 자, 저는 여기다 조금 달군 데다가 이렇게 기름을 조금 둘게요. 이런 데다 해먹으면 밖에서 사 먹는 그런 느낌 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팍싱하게 올리면 너무 기분 좋죠. 자, 여기다가 채소 이렇게 놔요. 저는 이렇게 해서 파를 또 이렇게, 양파를 좀 놔요. 파는 남겨두시고요. 여기다가 삼겹살. 삼겹살이 제일 먼저 들어가네요. 네, 양파를 먼저 이렇게 하면 살짝 굽는 느낌이 나죠. 여기다가 이렇게 삼겹살을 좀 넣으세요. 삼이 먼저 들어가고요. 아, 그럼요. 자, 왜냐하면 미리 들어가면 낙지는 빨리 굽잖아요. 그렇죠, 질겨지고. 네,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 살짝 구워주는데요. 급할 때 한꺼번에 다 넣어도 너무 재밌어요. 새우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낙지. 네. 낙지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근데 이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육수를, 저는 오늘 다시마 육수를 쓸 건데요. 육수를 많이 넣으면 정벌 되고요. 작게 넣으면 이렇게 짜글짜글 짜글이가 되죠. 짜글이. 짤박하게 볶아서 짤박이라고도 하고 짜글이라고도 하죠. 다시마를요. 불에다 슬쩍 구우세요. 그렇게 구운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 15분 정도 담궈놓으시면 맛있는 다시마 육수가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부으세요. 깊은 맛에 깊은 맛에 깊은 맛을 더했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육수를 좀 미리 더 해놓으시고 이걸 드시면서 중간중간 부으셔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아까 만들어놓은 매운 장. 매운 장. 네, 매운 장을 여기다 넣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취향대로. 야, 이거 밖에서 사먹는 거냐, 그냥. 이거는 뭐 매꿀함 매꿀함 할 거 없이 내가 얼큰한 게 좋아? 그러면 여기다 더 넣으면 되고요. 청양고추 조금 다져 넣으면 되고 아니, 아니, 난 너무 매운 거 싫어. 그러면 조금 덜 넣으면 되고 조절하세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불에 잘 익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불려놓은 당면이 거기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때려놓는 거예요. 아, 때려놓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물에 당면만 살짝 불려서 함께 가면 좋은데 오늘은 우리 당면을 제가 썼잖아요. 납작한 감자 전분으로 만든 당면이 있어요. 그것을 쓰면 또 더 초록한 게 맛있죠. 그것도 식감이 좋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네. 집에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불판 위에 올려서 같이 먹으면 그럼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특히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함께 사는 데에는 더더욱 좋죠. 난리납니다. 그럼요. 여기다 떡을 조금 더 들어가도 맛있겠네요. 떡 넣어도 되고요. 라면 사리 넣어도 되고요. 우동 국면 넣어서 그렇게 볶아 먹어도 되고요. 나중에 다 드시고 나서 밥 볶아도 마시고 볶음밥까지. 이게 신혼부부들 왜 오래간만에 주말부부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 놓고 앉아서 드런드런 얘기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확실히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 양념장에다가 찹쌀바루를 넣어주셔서 그런지 네, 절박해요.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갔다면 이미 물이 이만큼 나왔는데 넘쳤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육수를 또 부어줘서 그리고 자글자글하게 국물 이렇게 떠먹어 가면서 그렇게 만들려고요. 선생님 이제 막 볼볼볼볼로 오르는데 끓기 시작하죠. 이제 맛의 진수가 여기에 있어요. 맛의 진수? 네, 파를 이렇게 한 일생 정도 두께로 썰어서 파를 좀 넉넉히 넣으세요. 저기 썰어놓은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파를 많이 넣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파를 많이 이렇게 넣어서 이 파를 나중에 넣으시는 게 더 맛이 있어요. 처음부터 넣으면 파가 후드러져서 약간 요즘 파는 질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를 넣어서 같이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가 익으면서 또 주는 맛이 있어서 아주 맛있죠. 그리고 또 넣게 넣으니까 위에 또 색감상으로도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2분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미리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우리 멋지게 먹어보게요. 그냥 외식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요. 이거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죠. 와, 어떤 뭐 식기들까지 그냥 느낌 자체가 그럼요, 그럼요. 그냥 외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먹으면 사실 엄마가 조금 힘들어도 대신 설거지는 아빠가 하시겠죠. 도와줘야죠. 그렇죠? 네. 이게 가정이죠. 그리고 사실 요리하는 사람들의 가장 힘든 게 설거지가 좀 귀찮더라고요. 일할 땐 정신없이 하는데 설거지 하라고 하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설거지만 도와주면 요리 책임지겠습니다. 자, 우리에다가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낙삼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운맛이 더 좋으시면 매운 걸 조금 더 얹으셔서 얹으시고 드시면 되죠. 이야, 정말 푸짐하게 이렇게 낙지 삼겹살 새우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온 낙지의 계절 우리 빅마마 선생님의 음식으로 활력 있는 가을을 맞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입맛 붙는 낙지 삼겹살 새우 볶음이 완성되었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선생님? 네, 그럼요. 이렇게 먹고 나면 또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맞습니다. 우리 뭐니 뭐니 해도 그저 밥 한 숟가락 볶아서 마무리를 딱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남은 국물 남은 조금 건지 가져다가 낙삼새 볶음밥 하겠습니다. 낙삼새 볶음밥. 낙삼새 복이죠. 네. 자, 우선 이제 아까 팬에 제가 접시에 덜어내고 이렇게 남았어요. 조금 재료가 항상 근데 먹다 보면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남을 때 이때 지금 아쉬워서 제가 여기다가 아까 파를 많이 넣었잖아요. 이게 포인트는 파예요. 이게 파가 주는 맛이 아주 기가 막혀서 이 파를 넣고 이걸 조금 국물이 자글자글하게 조금만 온도를 데워주세요. 특히나 이런 무쇠소스 할 때는 온도를 좀 바짝 끓여 올려주시면 훨씬 더 맛있는 아주 단박에 하는 볶음밥을 할 수 있죠. 이거 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볶음밥에 따로 볶음밥에 따로 볶음밥에 따로 볶음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이 한 두세 숟가락 정도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그 국물이 없으면 물을 조금 보여주세요. 네. 여기다가 자, 이 밥이 조금씩 식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전자를 이제 한 30초만 돌려주시면 훨씬 더 볶음밥 하기가 편하죠. 자, 이특씨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다 할까 봐요. 네. 보호만 있어도 그냥 아우, 맛있죠. 그냥 미치겠네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남은 양념이 조려지잖아요. 그 맛있는 맛을 기가 막히게 즐기죠. 볶음밥 문화는 우리나라에 좀 특화되는 문화죠.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볶음밥은 중국 요리이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먹는 우리 양념에 섞인 볶음밥은 아유, 중국 사람들도 이거 알면 지네 거 안 먹을걸요? 이거 따라 할걸요?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밥이 다 이렇게 좀 이제 양념이 골고루 묻었어요. 그러면 미나리예요. 미나리. 네, 미나리 대를 조금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당근 넣고요. 색깔도 예쁘네요. 그죠? 여기다가 양파 양파 네, 이렇게 넣어서 양념이 아무래도 진하게 몰려있으니까 그 양념이 진한 거를 이런 채소들로 조금 조금 희석시켜주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이럴 때 더 매콤한 게 좋으시면 아까 매운 장 조금 더 넣으셔서 취향대로 드시면 돼요. 냉장고에 이만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는 김을 좀 넣고요. 김은 좀 많은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왠지 볶음밥에 김 빠지면 서운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가운데를 파요. 파서 전 여기다가 달걀 하나를 하나 놔요,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이렇게 해서 눌러진 상태로 한 2, 3분만 밑에 누룽지 생기지. 네, 그거 마지막으로 팍팍 긁어먹는 게 오늘 밥값 계산할 사람 그렇죠. 제일 맛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한 2, 3분만 저는 두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미리 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상태로 놔둬 참 예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먹으면 딱 이 주물이 주는 그 아주 그 무거운 묵직함이 타지 않아서 그렇죠. 맛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볶음밥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먹어야 또 볶음밥인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계란은 이렇게 살짝 볶으면서 계란을 익혀요. 반숙 계란처럼. 밥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볶음밥이 복을 가져다 주네요. 이거 밥 푸면서 누가 낙지 집어갈까봐 벌써 불안해요. 이렇게 해서 밥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에 싹 들러붙은 이 밥은 박박 끌고야 제맛이다. 맞아요. 그걸 먹는 사람이 음식값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처럼 맞아요. 그게 제맛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낙삼새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인기만점 낙지 삼겹살 새우 볶음 집에서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 찹쌀가루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낙지를 볶을 때 수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기운이 불끈 낙지 삼겹살 새우 볶음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